이렇게 몇 날 몇일 하는데도 이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럼요. 그럼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콩나물, 콩나물처럼 되어있으면 좋은데요. 콩나물이 콩나물처럼 되어있으면 좋겠지. 그게 안 되어있으니까. 보여 드려 보세요. 버시지요. 버시지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반영받아.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모두 내 사랑이지요. 잘 하신다. 하이. 이리,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시작. 이리,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가간이 되어.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죽어 어지면. 너의 우는 고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죽은 풍시여. 네 꽃송이를 내가 안오.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죽어 어지러워. 철, 죽어 어지러워. 니가 나린 수를 알음. 내 사랑. 여기서 자꾸 빨라줘. 세상에, 세상에. 그만큼 멋지면. 엄청 잘하시는 거야. 그것도 국까지만 주시네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아니 이걸 같이 안 하면. 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한 번 해보셔야. 그거 안 들었구나. 고수가 누가 따라다닙니까? 내가 어디 어디다 망쳐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아예 딱 떨어져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다가니 되어. 한 번 하자. 죽어지면 너의 오는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죽은 풍시여. 이 꽃송이를 내가 안어.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빨라 떡 벌리고. 눈uds. 하자. 묵을 만나봅 Winni- 슈웅 황いきます. 저리 북지만 덩닙하자. 하자. 저 흉흥을 을 만나봅. 니가 날이 주려고. 너 Verantwortung. 나. 잘 하시는 거예요. 여국을 춤추던 네가 날이 저럴을 알려보나 잘 하시는 거예요. 내내 열두박이죠? 예. 그러니까 이리 보아도 해서 빨라지면 안 돼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하간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오는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땅이 되어 이 삶을 주운 풍시여 네 꽃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우억은 너가 불러올 춤추거든 네가 날이 저럴을 알려보나 달려오나 근데 잠모스님 키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남성키를? 아니... 음기가 보통받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둠중, 내 사랑이야. 이것까지는 그냥 해. 근데... 이리 보아도 할 때 또 음이 있고 좀 뭐 잘... 음 높이가 좀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사랑타가 이거를 이렇게 찾으려니까 말이지. 또 쳤다가 나 쳤다가... 심심하니까? 이게 단조로우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드려야 돼. 오늘 유행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게... 거기... 뭐라 그럴까? 지금... 그냥... 그냥 평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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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이쪽 전조를 해주는 거지. 해봐, 해봐. 둘이 해봐. 시작! 같이 셋이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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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잘한 것. 곧둑, 내 사랑이지. 곧수. 기필이 보아도 내 사랑 천천히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왕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온 온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기삼을 준 품시여 밀꽃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턱 벌리고 도둘러울 춤추거든 니가 날 일긴 주름을 알려보라 우리 채원님하고 문수점님하고 우리 삼양님하고 셋이 묶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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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둠 둥 둥 내 사랑이지 이 히지 보아도 내 사랑 채원이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왕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온 온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준 품시여 내 꽃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딱 벌리고 해겼던 니가 날 일긴 주름을 알려보나 참 잘 들으셨어 어떻게 다른 또 남성 의원님들 장목 선생님 청으로다가 저기 뭐냐 우리 고 회장님 우리 장목쌤 정드림님 그 다음에 뱅쌤님 넷에 보세요 시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두운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화가디 되여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혼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남이 되어 남이 되어 인상을 죽은 풍시여 빛고 송이를 내가 너 두 날개를 좀 벌리고 벌리고 열러 울 춤 추고 하늘 그 가 날이 긴 수렴을 달려오는구나 어메, 겁나 잘하신 거. 그러면 이제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그것을. 이제 강산재에 가야 이걸 다 배신게라. 여우시다. 그러면 이제 업고 놀고 우리가 업고 놀아야겠지라. 잡읍시다. 도련님은 불길하게 어찌 사후 말씀을 하시나이까?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해도 돼요? 불길하게 해놓고 어찌 사후 말씀을 하시나이까? 해도 돼요? 도련님은 불길하게 어찌 사후 말씀을 하시나이까? 시작! 오 그럼 너와 나와 업고도 놀아보고 정담도 허여보자 해도 되고 정담도 허여보고 업고도 놀아보자 해도 바꿔도 돼요. 시작 오 그럼 너와 나와 정담도 허고 업고도 놀아보자 도련님이 준양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도련님이 준양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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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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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이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이히히 내 사랑이로다 자 펀드 그렇게 하면 멋이 없어 이헤이헤이헤이헤이, 이헤이헤이헤이 맘에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밥 웃봉기 떼뜨리고 둥글둥글 수밥 웃봉기 떼뜨리고 장단을 같이 사인 덩사인에 같이 해야지 둥글둥글 수밥 웃봉기 떼뜨리고 둥글둥글 수밥 웃봉기 떼뜨리고 강릉 백점을 따르르르르 부어 강릉 백점을 따르르르르 부어 쥐는 발라버리고 붉은염 굼복 떼 쥐는 발라버리고 붉은염 굼복 떼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두번째 박에서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을병 사탕의 해와당의 흐를 주랴 열두번째 박에서 귤을병 사탕의 해와당의 흐를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밥에서 해야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그래야 똑같이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동직 지루어지거니 당동직 지루저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랴느냐 열두박에서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랴느냐 왜 가지가 왜 가지 저기 뭐야 여기 올라가서 세번째 박 치고서 바로 나와야 돼 그게 그게 두 두 저기 뭐야 왜 가지 왜 가지 왜 가지 할 때 그게 저기 뭐야 두 박자 반 이지 왜 가지 시작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랴느냐 시그흠 털 털 털 캐살국 시그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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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이도령이 지금 춘향이한테 말하는 거야 자기는 맛없고 딸딸러 먹고 싫은데 산모는 좋아해 그러니까는 애쓸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그흠 텔텔 캐살고 시작 시그흠 텔텔 캐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뒤테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테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테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테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테를 보자 하장아장 걸어라 건넌 테를 보자 빵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빵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빵꽃 웃어라 웃어라 입속을 보자 두 번째 빵에서 빵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깨끗하게 더 클리어하게 다시 다시 빵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다시 시작 빵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하 맨도 내 사랑아 아하 맨도 내 사랑아 아주 잘했어요 이제 흔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얼마나 실제는 이게 훨씬 음악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랬구만 이게 뭐 가사는 많고 곡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참 참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짧지만 굉장히 이게 멋있는 소립니다 악보가 아까 들어보셨죠? 그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그 체보는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한마디로 그건 그대로 무용곡으로 이제 반주 음악으로 썼지만 연극 음악으로 연극 소리였고 그거를 갖다가 무용 반주로 했어요 말하자면 아리아야 그러니까는 이도령과 춘향이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둥둥둥 내 사랑 이건데 그게 곡이 화려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조롭더라고 그리고 이것처럼 리듬이나 뭐든 갖고 가는 게 이렇게 아기자기하지 않더라고 내가 하면서 와 나은가락 또 나오고 나은가락 또 나오고 재미없네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거 따가워놨서 이게 참 좋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면 그것도 배워드리고 다 하겠지만 우선 이거를 배워보셔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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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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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거봐 그거 내가 그거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안 되는데 그거 체보해서 그런 거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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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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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이히 내 사랑 사랑이로구나 이히 내 사랑 사랑이로구나 이히 내 사랑이로구나 너무 씩씩겨 이히 시작 거기를 가는 실세성으로 해야 돼 이히 내 사랑이 내 사랑이로구나 아하메 너라 업고 놀자 아하메 너라 업고 놀자 누가 그렇게 구성지게 잘하셔 아하메 너네 사랑아 아하메 너네 사랑아 아하메 너네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 부어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 부어 강릉 강이 아니야 강릉 훑어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 부어 시작 강릉 백정 강이 아니야 강 강 끌어 올려 강릉 강릉 시작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 부어 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2분째 박이서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진vin Victoria 아니 그것도 나는 drive 시는 말 쓰러 진vin Miyake иться 강릉 백정 진 완료 榛 랍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사탕의 해와당을 주랴 그냥 여기는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붙였을까? 12박이였어요 그렇지! 시작!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탕의 해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동지치루지거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당동지치루지거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시작! 당동지치루지거니 왜 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시작! 당동지치루지거니 당동지치루지거니 떨지마요 당동지치 이거 떨으려면 아닙니다 왜 가지 탄 참에 먹으랴느냐 당동지 시작 당동지 당 아니야 당동지 당 아니야 그만이에요 당동지 시작 당동지 지루어지거니 왜 가지 탄 참에 먹으랴느냐 지금 털털 개살구 털도 털어 떨어져야 돼 시작 지금 털털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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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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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이리 이리 그렇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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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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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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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아참 걸어라 아참 아참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끝 웃어라 입 속을 보자 두 번째 빵 빵 끝 웃어라 입 속을 보자 가하 매돈 내 사랑아 가하 매돈 내 사랑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을 살려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디테일을 안 살리면 요소 요소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살리지 않으면 그냥 웅얼웅얼웅얼을 해갖고 듣고 그냥 막 아무데서나 그냥 판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해갖고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휘리릭 뻥 하면서 그냥 하는 거 그걸 하게 돼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기 왜 나와 이 디테일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미묘한 맛을 살리려고 보지 그쵸? 그냥 어형구형 들리는 음 대로 들어버리면 안 돼 여기 얼마나 미묘한 게 많은지 몰라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어려운데 몇 군데 하네 한 번만 더 하고 네 강 동지 그거 가지고 같이 오고 같이 오고 또 오게 안 돼 한 번만 더 오게 우선 같이 부르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디테일 더 챙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장단을 하고 싶으신 회원님들이 일찍 안 와야 해요 왜냐면 장단을 미리 해 버리고 소리에서 까먹어 버리면 안 돼 소리는 소리대로 많이 한게 도련 시작 도련님은 불길하게 시작 도련님은 불길하게 어찌 다 말씀하시나 오 그럼 너와 나와 업고도 놀아보고 정담도 허여 보지 도련님이 춘향을 놓고 한 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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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원하네 사랑이지 이리 내 사랑이로다 아멜론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기 떼뜨리고 강릉은 백정을 따르르르르르 부어치는 발라버리고 붉은 정국은 폭도 반간진 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냉돌을 주랴 포도를 주랴 귤을 병사탕의 해와 닭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네 무엇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강릉이 시러워지거니 왜까지 산참에 먹으라느냐 식은 테르를 저렇게 살고 장은 기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리가 걸어 뒤태를 보자 미리 오너라 테르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테르를 보자 빵 끝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다음주에 한번 더 하고 디테일 다잉 꼭 꼭 여기저기 이쁜데 찾아서 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회장님 마무리 하시지라잉 오늘 나는 결석이 많을 줄 알았어 우리 일찍 온 양반들이 그랬거든 오늘은 많이 안 오실 거야 겁나게 왔네 조이퇴한 갈릭 Améri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